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수 ab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져 있고 비례식이 x에 대한 일차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되었다. 자, 내항, 외항 이렇게 곱해야 되죠. 그러면 2, 2a-b는 3 곱하기 a-b 이렇게 됩니다. 자, 정결로 하면 4a-2b는 3a-3b 좌변 이항하면 마이너스 3a, 그럼 a가 되죠. a는 우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b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죠. 자, a는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a 대신 마이너스 b를 대입하는 겁니다. 그럼 x는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하면 마이너스 3b 되고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, 마이너스 3b가 됩니다. 는 마이너스 8b,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죠. 플러스 플러스하고 b 이렇게 되고 는 x는 2가 됩니다. x의 2를, x는 2를, 자, 여기에 의해를 했으니까 2를 대입하는 게 x 대신에. 10분의 2되고 마이너스 5분의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2c-2는 마이너스 2. 5 이렇게 되죠. 자, 5분의 1을 이항합시다. 마이너스 5분의 2c-2는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되죠. 는 마이너스 5분의 11이 되죠.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 되고, 양변에 5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. 2c는 마이너스 1을 우빈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2, 13이 되고, c는 2분의 13이 됩니다.